누렁이와 도토리 가을이 끝날 무렵 어느 날 누렁이가 공원에 갔을 때 작고 둥근 것이 톡 떨어졌어요. 음? 이건 뭐지? 톡! 또그르르르! 또그르르르! 톡! 또그르르르! 또그르르! 이게 뭘까? 야옹! 그건 도토리야! 아! 야옹이구나! 또그르르! 굴러가는 도토리가 아주 귀여워! 멍멍! 나도 좀 보여줘! 검돌이가 다가왔어요. 그때 야옹이가 도토리나무를 흔들었어요. 흔들흔들 흔들흔들 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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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그르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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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멍! 멍멍! 누렁아! 저기에도 도토리가 있어! 어디? 어디? 어서 가보자! 잘랑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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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졸랑졸랑 졸랑졸랑 와! 정말 많구나! 풀숲에는 도토리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. 멍멍! 나뭇가지에도 달려있어! 우리 좀 더 찾아보자! 어... 여기 좀 봐, 검돌아! 이렇게 크고 동그란 것도 있어! 멍멍! 누렁아! 이렇게 작고 길쭉한 것도 있구나! 누렁이와 검돌이는 신이 나서 도토리를 또그르르 굴리며 재미있게 놀았어요. 아! 아야! 깽깽! 왜 그래, 누렁아! 가시 돋힌 공이 떨어졌어! 어? 가시 돋힌 공 속에 동글 납작한 것이 있어! 이것도 도토리일까? 아니야! 그건 밤이야! 바사락바사락 낙엽을 밟으며 찍찍이가 다가왔어요. 이거 정말 맛있는 거야! 나도 좀 줄래? 그래, 가져! 잠시 후 풀숲에 친구들이 모여들었어요. 와! 도토리도 많고 밤도 많구나! 우리한테도 좀 나누어 줄래? 그래, 가지고 가! 누렁이와 검돌이는 모두에게 도토리와 밤을 나누어 주었어요. 또그르르, 또그르르 집으로 가자! 또그르르, 또그르르 참 재미있다! 이건 돌돌이에게 줄 선물이야! 그래, 돌돌이가 아주 좋아할 거야! 그리고 다음날 누렁이와 친구들은 사이좋게 풀숲에 모여서 또그르르 재미있는 놀이를 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로 봐주세요!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